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일루미네이션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이거든요 바로 하카타시티 옥상정원 Tsubame-no-mori 히로바입니다 제 사랑개 Vincent 놀이忙 Human 고맙다 가쥐 다른라 aney 옥상정원 Solid 오이래 아울들이 아이람인 노래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하카타시티 옥상정원 Tsubame no Mori Hiroba 라고 하는 그곳에서 현재 일루미네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루미네이션 현장을 소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가는 길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층에 Tsubame no Mori Hiroba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제비숲 광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0층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상단 부분에 Tsubame no Mori Hiroba 라고 안내 표지가 보일텐데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살짝 돌리시면 바로 Tsubame no Mori Hiroba 까지 올라가는 마지막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만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옥상정원 즉 Tsubame no Mori Hiroba 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아주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현장들 같이 눈에 담아 보시겠습니다 이 옥상정원에는 철도신사라는 아주 작은 신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까지 가는 길에 3개의 토리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성문이 그 첫번째 토리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성문은 악귀를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토리이까지 가는길 잠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성문은 악귀를 내쫓는다고 합니다 두번째 토리이요 이 성문은 악귀를 내쫓는다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그 두 번째 토리에 해당하는 복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복을 불러준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철도신사까지 가는데 마지막 토리인 목문입니다. 이 목문에서는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조금은 특이한 조형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결연 칠복 동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게 된 그 계기는요. 큐슈의 신칸센 전 노선을 개통하는 것을 기념으로 큐슈의 일곱개 현 그러니까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그리고 카고시마 이 일곱개의 현을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철도신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이 철도신사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방향으로 지금부터는 이곳 옥상정원 쓰바메노모리 히로바 이곳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눈에 담아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oked it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and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ntinued both day and night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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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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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Noel,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w, this is a lot more than the city of Israel It's about 60m That's the 11th building There's a lot more than the city of Israel 굉장히 뻥 뚫려 있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카타씨의 경치를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팟입니다. 그 모습 어떠한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Now I know that you believe we can stay the way it used to be Cause you know I'll never leave but you're never gonna find me So just come over and get together so we can be much better Together, dance till the sun goes down Let's have a little fall like it's under the dust and down I just wanna dance 네 이상으로 오늘은 하카타시티 옥상정원 츠바메노모리 히로바 제비숙 광장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야경과 그 외의 일루미네이션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입장료가 따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꽤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